청소 사용 아 이제 7월이니까 하나 살까. 지롤 지롤 더가. 유진이 좀이따 잠따 네اذ.. 그거 사느니 지금 8월달, 7월달에 새로 출시하는 게임들이 몇 개 있어가지구 출시하는 게임이고 나발이고 시즈에요 빨리 아 나껀데 저 시즈하면 저거 켜야 되니까 아마 계속 끊길걸요? 시즈가 답이다 재미있죠 시즈가 공사님 다크 소울해요 쩌려드림 쩌리고 나발이고 재미가 있어야지 하지 맨날 앞에 개 돌아다 뒤지니까 재미가 없어 컨트롤하는 거 귀찮아서 요즘 왜 해요 컨트롤은 총 게임 시즈만으로 축하드림 시즈야 컨트롤 게임이었네 시즈야 컨트롤 게임이었네 십 컨트롤 해야됨 예! 다음 주 휴가되면은 다음 주 5일 전부 놀죠? 좋겠네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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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 까라기 바라기 웃겨서 바라기 스크라바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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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있었나 없었나 스크라바라기 스크라바라기 간만에 시즈에 놔야겠다 아니 근데 시즈에 들어가면 뭐지? 저걸 켜야 되니까 이거 켜고 시즈하면은 쟭 저만 나갔다 들어가다가 나갔다 들어가다가 반복되더라구요 디스코즈 그냥 돌리면 아 저 그 저는 저는 CPU가 매우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프로 켜고 해야되면 이제 이런거 하고싶지 않은데 게임 사건으로 컴퓨터 업그레는게 훨씬 낫지않아요 아 인정 인정 그러기위에는 한번에 모아서 써야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저거 저기 저기 저거는 몽탄이 있잖아 바로 앞에 저는 그럼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오야... 같이 하려고 지금 파밍과 파밍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시즌패스를 사는거에요? 시즌패스 사는게 싸죠? 시즌패스가 21,300원에 다해서 이 곳에서 전선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파인다 라이티스도 빠져버린다는 용기가 시즌패스 3이 마지막 컨트넬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했어요. 네 맞아. 포 엔딩이 그 불 끈다가 엔딩이지 않으시네. 어? 사운드 펜이 하나가 시작을 안 났다. 그럼 전 이만 좀 이따 백신입니다. 마지막. 잠시. 어? 어? 아 아 공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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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진이 R2 안녕하세요 님 진짜 미안한데 이러한가요? 네 굉장히 paddy 고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.. 일해라 노예야 일해라 노예야 일해라 노예야 일해라 아 쉬었네 백두기 골고루 타임님 벌써 퇴근하셨냅니다. 알츠님이 출근한건 아니구요 그래서 레벨 ARGH ciendo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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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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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으면... 스파이더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총 소리 아까 들려가지고 쫄아서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... 아... 아... 어떻게 하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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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돌아왔습니다. 내가 돌아왔다. 내가 돌아왔다. 시즌 패스 하나에 16,000원 하네요. 소울 3 안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앞에서 21,300원 할 수. 사 안 사나. 근데 닌 이미 있잖아. 내가 돌아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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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틱 시빌라이제이션 우주 적금이 아니라 드리는건 알트팀 추천 제조 아이템 몸무가 무수히 많고 스킬 트리를 정해진 대로 찍는게 아니고 여러가지 스타일로 볼 수 없는 정도를 잇고 많은 경험할수록 스킬 트리를 강화하고 그에만 무수한 아이템은 찾고 거려질 수 없는 점이 매우 추천할만하고 으아아아 아이템 그림도 내요 드림도ожно 끝 그림던 디아블로랑 차이가 뭐에요? 가사 알트님한테 묻었잖아 아 아 그럼 디아보로 해보고 오세요 빨리 동탄이 문다 아 미안해 동탄이 실제로 같이 왔자고 쇼다운 20% 아린이네 20% 아린이네 20% 아린 밖에 안됨 나온지 얼마 안되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어 팀 상전범 쳤다 갑자기 팀 다른건 되야됩니다 디아블로가 야만용사 악마사냥꾼 소독성 모드술사 에프로멘서 성기사 한 6개 될걸요? 마법사들 위법 와 이 트렌드 전달이 있는데 바퀴? 이게 바퀴야? 아 와 어